한글자막 by 한효정 보관 등 전 공정을 모두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발생한 소손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의 재현 테스트 설비를 구축하여 충방전 테스트를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소손 현상을 재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영역의 전문 조사 기관에도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손 원인에 대한 저해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배터리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1차 리콜의 A배터리와 2차 리콜의 B배터리에서 서로 더러운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A배터리의 경우 CT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젤류럴 우측 상단 코너에서 소손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손의 주요 원인은 음극판의 눌림 현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음극 코팅부 끝단의 잘못된 위치 등 일부 추가 요인들이 소손 현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B배터리의 경우는 양극 탭과 접하는 음극판에서 구리 성분이 녹아있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발견하였고 이 부위에서 소손이 시작됨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양극 탭을 부착하는 초음파 융착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으로 큰 융착 돌기가 절연 테이프와 분리막을 뚫고 음극 기재와 만나서 발생한 단락 현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절연 테이프가 미 부착된 배터리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트7 소손의 원인은 배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노트7을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사양에 대한 목표를 저희가 제시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설계 및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노트7 출시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주요 원인은 배터리 설계 및 제조 공정상의 원인은 배터리 설계 및 제조 공정상의 원인은 배터리 설계 및 제조 공정상의 원인으로